안녕하세요. 미쌤입니다. 오늘은 뚫고 지나가요라는 노래를 학생분이 신청을 해주셔서 제가 연주를 한번 해볼 건데 우선 BPM은 88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리듬이 이렇게 두 마디가 계속 반복이 돼요. 그리고 피리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근데 이제 이렇게 16분 음표가 좀 셔플이 들어가서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합니다. 피리는 이거밖에 없어요. 그러면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침묵뿐이래요. 이 날은 싫어 넌 지수를 벗어 많이 보이나봐요 넌 앞에 있는 것도 서서히 꿈이가 깨질 것 같지만 그래도 난 버티고 있었죠. 다음 영상에서 만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연주하는 것보다 레슨을 더 잘하니까 저한테 배우러 오세요. 안녕.